야, 근데 공기가 좋긴하다, 이디. 아, 가슴이 시원해. 시원하다. 거고 이 동네가, 약 처음에 진짜 제휘도에 좋은 거는 이 동네 다 있어. 어디가 유명한 게 그거 있고. 뭐가? 한라산에 그 정기와 이걸 풍, 버섯, 버섯. 아, 맞아. 버섯 어디 있던 거라. 아이고, 참. 거기, 홍보도 안 가봅디가 그디를. 아니, 난 거기 갈 일이야. 난 궁금하네, 이는 아니. 그런 어디, 버섯뿌레는 난 다 있던 거 아니야. 여기다가 오는 거, 버섯을 배워주구메. 날 따라옵자. 그게 뭐, 인증받은 거라. 아이고, 어디 인증받은 거라. 빨리 따라옵자, 이제. 이 산속에 왜 그 버섯이 있단 말이야. 이 때란한 게 따라옵자, 버섯뿌레. 하나, 나 항상 나를 따라옵자. 날아갈 거, 날아갈 거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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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소감시다. 아이고, 소감시다. 아이고, 반갑시다. 아이고, 이 버섯 이거. 네, 네. 아이고, 이 버섯 이거. 아이고, 이거 버섯 어랑어랑 한 거 보라. 이 저, 이야. 이 깊은 산중에 오난 선녀가 한 분 계신 게 있어요. 그러면 깜짝 놀란, 이야. 아이고, 고맙시다. 그러나 딱 이, 이 한라산 이런 데서만 되는 거 아니고요. 예. 밑에 내려가면 안 되고. 밑에 내려가면 나긴 나는데 이 버섯이 이렇게 두껍질 않습니다. 아이고, 이거 막 볼라. 이거, 이거. 영웅이. 두껍다. 산속에 와야 이만이 두껍다. 예, 예. 이 버섯 덕에 난 인증을 받았디가. 예, 이거 유기농 인증 받아서 다 이거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. 예, 이 주변도 보십시오. 얼마나 깨끗하게. 예, 발리가 됨시니. 그러나. 낭백한 주변. 예,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. 이대왕 일려면 막 건강에도 좋구만. 예, 이게. 아침에 오면은. 새소리, 노릇소리. 이야. 이제 다 들리고. 예. 이제 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마시면서. 이야. 그거 그거 피톤 피톤 무슨. 아, 그거 막 몸에 좋겠니. 예. 예. 그러나 가네가 이거 이 버섯이 다 먹으면서 자라니까. 그러네. 우리가 얼마나 좋국하게. 그리고 이거 햇빛을 맞고 자라니까. 비타민D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. 개나저나 우리 언제 이 버섯밭이 와볼까? 프라이팬에 호나양 구워. 예, 예. 그건 없어. 그러나 본인이 따야 더 맞춥니다. 아, 더. 예. 각자 딴 거 호나씩만 구워 먹을라. 구워라, 구워라. 아, 호나씩. 아니, 제일 맞춰로. 아니, 제일 맞춰로 생긴 걸로. 예, 예. 이걸 어떤 기준으로 땄을까? 아니, 이게 딱 보니까 나 얼굴처럼 둥글랩작하고 제주도 같이 딱 생겼잖아. 이게. 제주도 고추로. 응, 영원히 이게 최상품이지. 오케이. 이거, 이거. 아이고. 얼굴 선용광 꼭 인역 닮아. 아이고. 나는 이게 무늬가 틀리더라고요. 네, 예, 예. 여기도 시커무는 것도 있고, 저 안에. 예, 이게 흑화고. 흑화? 예, 흑화고. 이것도 종류가 있수가. 이건 얼마씩. 아이고, 이거는 그냥 너브디디언거. 너브디디언거. 이 버섯을 딱 입에 놓으니. 좋다, 좋다. 한라산 신선이 부럽지 않아요. 네, 부럽지 아니다. 또 인증 받은 또 친환경 표고버섯. 아, 좋다. 이거 참, 이거. 이게 그냥 맞춰온 게 아니라. 네. 그 까다로운 인증을 다 받고. 얼마나 고생했을 건데. 이거 허당 막 죽여먹기도 하고. 형도 해나실 거 아니꼬. 이게 맨날 풍년은 아니오실 거 아니꼬.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막 얼어버려가지고. 이제 고생도 하고 많이. 혼자만 울지마. 박수 한 번 이렇게.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고생하고 수고하셨다 진짜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인증받은 표고버섯 만들잖아 아니야. 진짜 수고하셨다. 저,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거 할 거 아니꼬. 예,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버섯 많이 만들어서. 예. 우리 온 국민이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는 날까지. 맞아, 맞아. 아, 역시. 그나저나 우리가 이거 아까 그 저, 이거 판매장이 또 있잖아. 뜨거기. 네, 그거요. 버섯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막 깐 거 막 있잖아. 예, 거기 한 번 매장을 한 번 가봐야 될 거니까. 그리고 우리 한 번 가방 갖고 다니겠네요. 예, 예. 살림조합을 한 번 가봅사. 예, 예. 40조. 그릅사. 혼자 갑사. 예, 예, 예. 아이고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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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여기 대표님 되십니까? 아, 예, 상무입니다. 아, 예, 상무입니다. 아이고, 우리 상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잔두 높은 자리 아니에요? 하하. 지역 먹거리를 농민이나 이렇게 직접 생산해서. 예.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한 가게까지 다 결정하는. 예, 예전 말로 표현하면 직거래 장터. 여기가? 예. 사실 우리 저 표고버섯도 다 갔다 왔습니다. 버섯을 많이 보고, 공부도 많이 하고. 인장 가서 한 번.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오늘 공부했는지를 제가 퀴즈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. 퀴즈로? 이번에는 한 번 제대로 해야겠네, 나 한 번 딱 한 번. 퀴즈를 풀어서 선물도 받고, 지식도 늘리면 아름다운 힘이다. 자, 첫 번째 문제. 5대 이집트에서는 표고버섯을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여기고. 땡땡땡땡땡이라 믿었다. 힌트 좀 드릴게요. 죽지 않는 식품이다, 이걸 먹으면. 불멸의 식품. 오, 정답. 뭐? 불멸의 식품. 불멸의 식품. 표고버섯 속의 성분이 땡 6개입니다. 땡땡땡땡땡땡땡. 이 펩킷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한다. 아니, 좀 힌트를 주신다면. 힌트 앞 글자, 첫 글자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첫 글자. 첫 글자. 에. 에. 에스트로겐 아니다, 이거. 오, 비슷했습니다. 에스트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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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그냥 앞뒤가 바뀌었어요.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. 네. 그 주요 성분이 에르고스테롤. 천연 비타민 D인데. 일반 생표구에서 나오진 않고. 이거를 햇볕에 받으면서 이 성분이 바뀌면서. 비타민 D로 천연 성분으로 바뀐다.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표고버섯 중에 최고의 상품인 땡땡땡은. 버섯값 60% 이상의 거북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. 하얀 거. 정답. 백화고. 아, 정답입니다. 백화고 서두짜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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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많은 것이. 제주도가 인정한 제품들을 아주 싸고. 도민들에게 아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. 우리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. 제주 로컬푸드에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. 이런 품질 좋고 값싼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제품이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제품인 것입니다. 이럴 때 모르겠다 화이팅 한번 해드립니다.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인증받는 그날까지. 인증받는 그날까지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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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